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지금 9시 40분 정도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쉘리비치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길을 봐주실 수 있고요 집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남은 2주 동안은 이 동네의 삶을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후추 Seump 수업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그래서 제가 사실 운동하고 운동한 다음에 한 5시, 5시 선셋도 깊게. 그리고 막 차원한 차량이 빠졌으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아침에 같이 산책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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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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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재밌어요 애기들 건데 왠지 저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도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내용이에요 The Little Black Fish 재밌게 잘 읽고 갑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할 일을 다 했고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건 페리로 가보려고 해요 몰때도 페리 갈때도 페리 오늘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요 결과가 다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맛있는 거 먹어야겠어요 재밌게 봐야겠어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오늘 아침의 일은 8시 5시 30분을 하러 갑니다 Jennifer 오늘 아침에 오신 날 응원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